KNDron을 활용한 공간정보 빅데이터 부추 플랫폼 공급기업 KNDron을 활용한 공간정보 빅데이터 부추 플랫폼 공급기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복합한 법장치 핵심기술 보유기업으로 KNDron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원시 데이터 획득, 저장, 고정, 분석 처리를 위한 LTE 드론과 지상 관제 장비 및 통합 관제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자체 디자인된 LTE 드론과 지상 관제 장비는 공간정보 영상 데이터를 손쉽게 획득하는 비행 스케줄러 소프트웨어로 운영됩니다. 주요 특징은 항공법의 비일시계비행 통합 관제 의무에 따라 LTE 기반 통합 관제, 원격 제어 및 비행 관제 기능을 갖추었고 5G, LTE 고해상도 동영상 상황 전파와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및 빅데이터 구축도 지연됩니다. 또한 공간정보 빅데이터 구축은 다수의 드론이 획득한 원시 데이터를 분석 처리 가공하여 규격화된 2D, 3D 정사 처리 변환 자국과 5cm 끝 고해상도 정사 영상을 생성합니다. 구축된 빅데이터는 보다 선명한 22 레이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글, 네이버 등의 20 레이어보다 객체식별 능력이 뛰어난 정사 영상을 제공합니다. K&Drone 플랫폼은 동일 지역을 반복 촬영한 정사 영상을 벡터 데이터로 변환하고 파일링 기법이 적용되어 딥러닝 학습을 통해 이상 위치를 찾아내는 지능형 서비스로 지원합니다. 앞으로 KT, 파일리지, LTE 기반 G 클라우드와 슈퍼컴퓨터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건축, 농업, 해양, 환경, 방산, 지적, 재난 등의 지능형 콘텐츠 서비스와 KT 기가아이즈를 활용하여 교통안전, 교통인프라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실시간 무인이동체 공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두시텍은 K&Drone 플랫폼으로 KT와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